뭐예요? 이런 집에서 사시는 거 너무 위험하잖아요. 주변에 사람도 없고. 이거 현찰이에요. 그동안 나눔의 손에서 봉사해 주신 거에 대한 제 작은 부답입니다. 추후에 더 준비할 수도 있고요. 이럴 줄 알았어. 말만 국회의원이지 선 도둑놈들. 내가 당신 비리 다 한다고. 어? 자료도 다 있어. 당장 나가라니까. 나가. 그리고 형사 만나면서 그것도 다 생각났어. 20년 전 그 사건. 그날 밤 당신 허겁지겁 양심은 못 찾았지. 꼭 무슨 일 저지른 것처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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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? 도둑놈? 이 개 돼지 같은 게. 벌레 같은 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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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